오!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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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왜 딱 붙어있어야지. 아! 야 이거 팀플레이 최고구만. 최고다 최고. 야 고정이다 고정. 나랑 아깝다. 아 그냥 똑같은거에요. 그럼 그냥 다양성을 위해서 이번에 한 가지를 메고 갈까요 선배님? 하나를 그냥 몰자 이거죠 선배님? 그거 생각하셨나요? 네 생각하셨나요? 아니 진짜 너무 따뜻해지신거 아니에요? 네 생각하셨나요? 나 지금 깐다. 나 지금 소름돋았어. 네 생각하셨나요? 나 처음 들어보는 말이다. 많이 똑같으십니까? 오케이. 근데 형 진짜 완전 따뜻하다. 다음 방소는 바로 옆에 보이시죠? 바로 저기에요. 바로 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 이게 뭐지? 왜 있어 하나 보세요. 뭐야? 현실 같은데 현실? 뭐야? 어? 뭔 일참가 있어? 어? 뭐야? 뭐야? 어? 이거 그거? 우리 옛날에. 자 이번 미션은 전국노래장단으로 가는 마지막 방문. 아바타 1대1을 땡기입니다. 아바타? 아바타 1대1을 땡기입니다. 뭐야? 1대1을 땡기입니다. 아바타처럼 동구 감독의 지시대로 움직여 상대방의 이유서를 써야 합니다. 현명이 아웃되면 다음 선수가 출전하게 되며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있는 딥이 승리입니다. 아하. 그러면 지금부터 감독과 아바타 순서를 신중하게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순서를 어떻게 할까요? 일단 뭐 저 히딩크 스타일을 보내 아니면 무리노 스타일을 하하하하 하하하하 감독이잖아. 근데 혹시 무리노 감독님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그 무리노 감독 축구 스타일이? 예. 체리.. 몰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무리노는 이랄게 체리씨하고 왔다갔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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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누구부터 나갈까? 석신형부터 일단 나가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야 왜 나야 맨날 왜냐면 이런 게임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 때문에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니가 먼저 나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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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님은 2-3을 받으러 가 보여요? 2-3? 예 보여요. 계단이란 말이야 이렇게가 10개지 꼭 뛰기에서 뛰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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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상황이 없는데 아니요. 아무 상황이 없어도 아니 그냥 비주를 좀 찾아내야 되니까 서로 잡고 아바타에서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게 어디까지나 영상미를 추구해야 돼 그렇죠. 형 맞는 얘기예요. 자 모두 일어납니다. 모두 일어납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늘 하늘 풀 수 있는 다음에 대신 이름표를 뜯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어허 한 방에 뜯어요. 한 방에. 기리 앞으로 스냅이에요 형 스냅. 이거 다 여러 초대학생 여러분 나 뒤에, 내가 뒤에 있고 가 봐야 돼 이제 누구끼리 그렇게 하면 다 쳐 이 방법이 다 있어요. 아 어딨지 몰래 뜯는다고 해도 기습 기습 그냥 이걸 뜯으면 상대가 이거 봤자면 상대가 돌면서 피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 그렇지. 실패. 실패. 안쪽이. 안 좋아! 집중해서 시작해! 당황하고 왼손! 왼손의 상대와 왼손의 어깨를 함께 장면을 뜯고 장면을 뜯고 이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개리아웃 여수 한번 해드릴게요 여수 한번 해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이렇게 했으면 안 된다 이거 여기 잡고 여기 잡고 여기 잡고 여기 잡고 자 수내부터 수내부터 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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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거 파이팅! 아니야! 만났어? 만났어! 2번 2번 벌써 만났는데 잠깐만!